평가원 교수님, 당신은 대체... Jekyll입니까? Or Hyde입니까? 김시영입니다. 제가 최애하는 뮤지컬이에요. 지킬박사와 Hyde.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중인격이 되면서 Hyde로 바뀌고 이런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노래는 이 노래는 아마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time 이런걸 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건 아시죠? 사실 결혼식 축가라도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건 절대 축가로 부르면 안되는 노래입니다. Hyde로 변하기 전에 주사 맞고 되게 안좋은 상황일 때 부르는 노래에요. 뭐 어찌됐든 어찌됐든 제가 어쨌든 현장공연도 많이 가서 보고 뭐 이제 외국 공연들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사실은 저한테는 제일 많이 와닿았던 노래는 아까 그 지금 이 순간 노래보다는 그 Confrontation 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야더라.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봐야더라. Confrontation, 대치, 대립, 마주침, 대결 영어 버전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Confrontation.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혼자 차에 있을 때도 틀어놓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볍게 들으시지만 무겁게 나중에 새겨들으시길 바래요. Confrontation 이라는 노래 보면 이제 요러한 가사가 나와. 처음에는 이 착한 지킬이라고 하는 애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나름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노래 앞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기 내면에 또 다른 자아가 이제 등장해서 하이드가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서로 막 싸우는 노래에요. 그래서 가수 한 명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주고 받는 정말 하이라이트가 있는 정말 유명한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 보세요, 나중에. 좀 해보라고요, 저보고? 조금만 해볼까, 조금만? 갑자기 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 혼자 난리 쳤죠, 그렇죠? 다 사실 짜고 온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노래에요. 처음엔 되게 잔잔하게 구수에게만 지킬은 플러스 쪽이야, 긍정 쪽. 그리고 희망을 갖는 노래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거에요. Lost in the darkness Silence 야, 다시 갈게. 다시 갈게. 여기 잘못 눌렸어. 다시 봐봐. 아, 감정 잡았는데. 뭐 이런 노래야. Lost in the darkness Silence around you Once there was morning Now endless night I will find the answer I'll never desert you I promise you this Till the day that I 까지 해서 이제 희망적으로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누가 들어와? Till the day that I 그날이 오하다가 하이드가 확 들어오는 거야. Do you really think That I would never let you go? Do you think I ever set you free? If you do I'm sad to say It simply isn't so You will never get away from me All that you found with the face of the mirror 막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박수, 박수, 박수.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총평영상 아직 있는데 그때도 제가 평가원 교수님들을 향한 짧은 편지를 얘기하면서 지킬박사 하이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며칠 지나긴 했지만 얘들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1등급 인원 지금 몇 퍼 떴는지 봤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제가 이제 현장 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녔냐면 어 제가 좀 친분이 있는 영어강사분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밥 먹고 이런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야 이번 시험 좀 어떻게 될 것 같니? 우리끼리 얘기로 아 이거 역대급인데요 라고 예상을 했어. 그리고 우리끼리는 뭐라 했냐면 1등급이던 지금 제가 볼 때 한 12, 13% 정도 나올 것 같다 라는 게 주요 의견이었어. 근데 뚜껑이 열린 순간 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얘들아. 자 이번에 1등급 받으신 분들 잘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너네한테 지키를 준 거지 지키를 지키를 Lost in the darkness 지키를 나온 거야 근데 평가원 알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교수님 당신은 Jackal 이 사람이냐? Or Hyde 이 사람이냐? 거의 99.9% 여러분들 Hyde로 바뀔 거예요. 아시잖아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아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에는 뭐 별 얘기가 많아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구월평가원이 좀 쉽게 나오면 영어공부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내가 좀 봤거든요. 웃기시네. 이번엔 달라. 아니 너 더 해야 될 거 알지? 혹시 지금 점수에 만족하셔서 잘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더 하셔야 될 걸? 평가원이 얼마나 날릴 거 같니? 15.9% 중에서 얼마나를 쳐낼 거 같아. 제가 그래서 현장분들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나오기 전에 적어도 3배 이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때는 한 12%, 13% 이상 했거든. 왜 그러냐면 예전에 평가원이 그랬거든. 2020년에 여러분들 수능 1등급에 이랬었어. 이때도 난리났었어. 물수능? 물영어? 아니야 이때는 공기영어. 그냥 점수 막 점수 먹는 영어. 이게 잭클 지키리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거 같네.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그냥 주요 시험만 보여드리면 2021년. 작년이죠. 1등급 민원. 물론 수능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나왔어. 한 6, 7% 정도 나왔나?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자 얼마나 날려버릴 것 같아.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죠. 절대 평가인데.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정치가 개판이 될 거예요. 변별을 못 할 거라고요. 영어로도 어떻게든 조금은 변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국어 수학 등등등에 너무 올빵이 되는 건 아마 평가원의 교수들도 또는 평가원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조금은 분산시킬 거라고. 얼마나 날릴 것 같아. 한 요만큼 날리려나? 아니면 좀 더 날리려나 이만큼? 아니면 요거 빼고 다 날리려나?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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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를 염두에 두시라는 소리예요. 하이드를요. 갑자기 목소리 바뀔 수 있다니까. Do you really think that I never let you go 할 때 어렵지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인마 할 때 당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 찍는 시점이 이제 50일이 깨졌을 거예요. 아마 그쵸? 자 근데 더욱더 시기보다 실력에 집중을 많이 하셔서 네가 뭐가 제일 안 되는지 소위 말하는 나는 단어의 확장이 좀 부족한 친구인지 아니면 문장끼리의 연결이 잘 안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읽기만 하고 있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스토리라인만 읽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확정하셔서 그걸 더 집중적으로 딱 한 개 정도의 강좌 내지 교재는 돌아가 보세요. 이전의 거로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파이널 강좌 파이널 강좌 파이널 강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15.9%면은 이거 지울 거면은 파이널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메인 강좌로 하나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면 이거 말고도 순서 삽입이 좀 약한 분들인지 솔직히 이 세 개는 그릴 게 있으니까 빨리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지금 아니면 못 돌아가실 것 같아서 너무 저는 두려워요 제가 이미 구평에 총평에서도 이미 다 얘기를 해놨고 이렇게 안 나올 거라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그럼 15.9%를 이전처럼 만약에 줄인다면 이런 것처럼 줄인다면 그럼 한 3분의 1 날라갈 수 있다는 3분의 2가 날라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버리면 지금보다 한 4배는 공부하셔야 돼 그 밀도로 그러니까 4배의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밀도로 말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너 단어가 자꾸만 확장이 안 돼서 아는 단어인데도 이거 활용이 안 된다면 V단어 다시 돌아가 아니 V단어 돌아가 아니면 안 했었으면 지금이라도 그거 한 큐라도 하세요 나는 문장끼리 연결을 좀 안 하고 대충 흘려서 읽어버린다 그래서 맨날 선지에서 틀려버린다 이건 연습하세요 제가 현장분들이나 인간분들 아시죠 하루에 3 지문씩이라도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을 대상으로 문장끼리 차분하게 천천히 연결하도록 하시라고 빨리 푸는 건 시험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연결해 보면서 전체적인 조감이 안 되면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더 안 보일 거라니까 어느 정도 해보는 감각이 있어야 현장에서는 그나마 거기에 80% 정도는 해서 문제를 맞출 거 아니냐고 단 문장끼리 연결하는 연습은 좋은 문제로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좋은 문제와 강의가 전제되어 있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문장끼리 연결해서 네가 맨날 찝찝함을 느끼잖아 내가 이거 잘 한 건가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교제와 좋은 강의가 전제된 걸로 하세요 뭐 어차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 걸로 말씀드리면 뭐 V빈칸? 아니면 뭐 올인원? 뭐 같은 것들? 아니면 올인원 베이직 이런 애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수업용으로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자습한 걸 확인하는 용도로라도 쓰실 수 있게 그 만드시라고 기준 설정? 야 나는 너무 스토리랄만 읽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없어서 기준이 안 잡혀서 맨날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 올인원 가세요 다시 진짜 여러분들 올인원은 제가 가장 중시하는 강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시작한 친구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다시 다 못 끝낼 거 같은데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못 끝낸다고 해도 네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으면 단 한 문제라도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거 가야지 단 다섯 문제라도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거 가야지 정 안 되면 뭐 화면에 지문 뜨면 출처라도 모셔서 그 지문 뭐 찾아서 시험 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든지 책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금전적으로 힘든 것도 물론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사연을 많이 들었으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정도는 죄송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백배로 갚아드리세요 단 한 문제라도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교자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아요 그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을 막론하고 하는 게 맞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있으니까요 뭐 순서 삽입? 이건 뭐 순서 삽입 제대로 공부하실 강좌로 돌아가셔야지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15.9%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신호예요 곧 이게 끝나고 하이드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지금 게시판에 너무나 좋은 분위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게 우리 웃을 수 있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부하자 아니 얘들아 이 말만 하고 내가 갈게 좀 세게 얘기할게 미안 개처럼 공부하세요 멍멍멍 짖으면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실 때는 그리고 시험장에서 정승처럼 시험 보세요 개처럼 공부하시고 정승처럼 시험 보세요 과정이 개같고 과정이 비굴하고 뭐 어때요? 짖어 짖어야 되면 짖어야지 뭐 낮게 수그려면 수그려야지 뭐 시험에서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거잖아 You're going to win You're going to bit the hide Bid his ass 김지영이었습니다 자세히